금산군 법우선사가 지난 9일 경례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증명법사로 계산법회와 국악한마당축제를 봉행했습니다. 계산법회에는 관음종 종회의장 법명스님, 교육원장 도선스님, 법륜종 총무원장 성진스님, 보석사 주지 장곡스님, 문정우 금산군수, 이미숙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성초스님은 법우선사 신도들의 착한 마음, 착한 생각, 착한 행동으로 쉼없이 정진과 폭격활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묘법연화경 약초유품을 설하며 모두 뜻하는 원력과 발언이 성취될 것이라며 법문했습니다. 법우선사 계산법회 및 국악한마당축제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6일 밤 8시 30분, 19일 오후 1시, 21일 밤 10시 30분 세 차례에 걸쳐 방영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